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그 용접을 할 때 텅스텐이 용접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텅스텐 연마 각도 또한 용접에 영향을 줍니다. 이전 시간에 여러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형님들께서 텅스텐 연마 각도와 침투기 피의 연관성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용접된 부분의 절단면이 궁금하다는 의견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텅스텐 연마 각도와 침투기 피의 연관성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추가로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텅스텐 연마 각도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텅스텐 연마 각도에 따른 비교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3가지 각도를 준비했습니다. 15도 45도 9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텅스텐 길이도 3가지 모두 동일하고요. 텅스텐 성분도 모두 같습니다. 파란색 텅스텐이구요. 란탄 2% 입니다. 실험에 사용될 모재 또한 3가지 모두 같은 사이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재에 따른 변수는 최소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곳을 조준해서 용접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용접 전류는 220A를 사용할 거구요. 용접 설정은 ET 모드입니다. 이렇게 하면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만 용접이 됩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용접이 되구요. 손을 떼면 용접이 멈춥니다. 이렇게 해서 용접 시간을 비슷하게 맞춰 볼 거구요. 그리고 텅스텐 끝부분과 모재 사이의 간격도 일정하게 세팅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철판을 사용할 거구요. 철판 두께는 10m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용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용접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토치는 움직이지 않겠죠? 우선 90도 각도부터 시작해 볼게요. 스스로 데뷔하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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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도 각도에서 침투가 더 깊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크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3가지 경우 모두 아크의 모양은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텅스텐 연마 각도가 높을수록 아크의 각도도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크의 안정성이나 직진도는 텅스텐 연마 각도가 높을수록 안 좋아집니다. 아크도 휘어져서 직진도도 좋지 않습니다. 용융풀도 흔들리구요. 용융풀이 조준한 방향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텅스텐 끝부분과 모재 사이의 간격을 굉장히 작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산되는 열이 작기 때문에 침투는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간격은 1mm정도 됩니다. 간격은 1mm정도 되는 곳으로 내려9cal입니다. 아랫도면 1mm정도 되는 곳에서 집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격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아크의 모양을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융풀에서는 확실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5도 각도일 때 용융풀의 지름은 12mm 정도 됩니다. 45도 각도일 때 용융풀의 지름은 10mm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90도 각도일 때 용융풀의 지름은 7mm 정도 됩니다. 용접 책자에 나오는 이론과는 조금 다른 결과입니다. 텅스텐 각도가 낮을수록 아크의 각도도 낮습니다. 하지만 실제 용융풀은 더 크게 만들어집니다. 텅스텐 연마 각도가 클수록 아크의 각도도 큽니다. 하지만 용접을 했을 때 실제 용융풀의 크기는 더 작아집니다. 전혀 의외의 결과죠. 그럼 용접 부위를 절단해서 침투 깊이를 보여드릴게요. 15도 각도일 때 침투 깊이는 이렇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침투가 됐구요. 최대 침투 깊이는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은 45도 각도일 때 침투 깊이구요. 침투 깊이가 더 깊어졌습니다. 최대 침투 깊이는 이 정도가 되겠네요. 90도 각도일 때에는 이렇습니다. 용융풀은 더 작아졌구요. 침투는 더 깊어졌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침투가 됐구요. 최대 침투 깊이는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텅스텐 연마 각도가 작을수록 용융풀의 지름은 더 커졌구요. 침투 깊이는 낮아졌습니다. 텅스텐 연마 각도가 클수록 용융풀의 지름은 더 작아졌구요. 침투 깊이는 더 깊어졌습니다. 아마도 용접 학교에서 이론을 배울 때에는 이렇게 배우실 겁니다. 용접 책자에도 이렇게 나와있구요. 텅스텐을 연마할 때 연마 각도가 날카로울수록 발생하는 아크 폭도 좁다. 연마 각도가 넓을수록 아크도 넓게 만들어진다고 배우실 겁니다. 그에 따른 침투 깊이도 아크의 각도에 따라서 그림처럼 달라진다. 아마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보여드린 내용의 일부는 용접 이론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접 책자에 나오는 이론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론처럼 아크는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설정을 적용한다면 어떤 변수에 의해서 실제 결과는 이론과 달라질 가망성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답은 없다는 거겠죠. 그런 내용을 알아보는 것도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영상의 반응이 좋다면 숨겨져 있는 추가적인 내용도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카메라 촬영하기도 어렵습니다. 영상 편집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다른 상황에 적용했을 때에도 아마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의외의 변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렌 용접, 파이프 용접, 맞대기 용접을 할 때 루트 패스, 위윙을 할 때에도 변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텅스텐에 대한 더 많은 실험과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